자 어... 걔 이름은 뭐였죠? 자 계속 가보도록 하는데 그... 아... 그... 걔 이름은 뭐였지? 걔... 레시클 광산에 있는 애? 멀라헤이 아 멀라헤이를 죽였죠 자... 이건 뭐하고 있었지? 아니 이것도... 오오!! 안 돼에에에에에 divine 아이고 아유 아이유.... 어... 아이고 흘렁걸렸어 허ח farbing 흐ek 아니 뭐 준 Too 큰는났네 일단... 위로 올라가지말고 끌어서 죽 수gement reversed of my talent i got i ran up ya oo o w vad open 클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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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r션 aja altre 와어어 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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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냥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에igh, 에이 p 6 남았다 오케이 냥냥님 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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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써봐요 크리티컬도 한번 안돼에 아아 예, 이건, 이건 어차피 썼네요 쟤네들 뭐해요? 자.. 이거 어쩔 수가 없어서요 쟤네들 뭐해요? 쟤네들 굉장히 센놈들이에요 굉장히 센놈들이에요 스토리상에서 오는 아..놈들이죠 예 현상금 사냥꾼인데 준비를 해야 돼요 잠깐만요 어.. 어..여기... 음.. 무적인 물약을 먹고 있었구나 자.. 어.. 스크롤이 쓸만한게 수면이 안걸릴텐데 쟤네들 아 있다 거미줄 스크롤이 하나 있거든요 거미줄 스크롤을 쓰고 자 일단 정찰 부탁드립니다 살짝만 살짝만 위치만 살짝 확인하고 오케이 땡 자 거미줄 스크롤을 쓸테니까 어 묶이길 바라면서 다들 거미줄과 어 수면 스크롤이 하나 있는데 거미줄하고 수면하고 써볼게요 자 저장하구요 자 이쯤이겠지 쟤 쟤 쟤기 송박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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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어요 자 자 자 수면 오케이 아이고 야야야 나 나 나 나 나 어떡해 자 자 아하하하하하하하 야 야 이게 스크롤이 이게 이게 좋아요 마법이 이래서 좋은거야 아 근데 난 묶였어 아우 좋아좋아좋아 죽어 인마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우리 굉장한거 같아요 어미줄 때문에 쉽게 죽였는데 그러게요 아우 얘를 원래 엄청 어려운데 작전을 잘 세웠어 아잇 마법이 잘들어갔어 작전보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이거 몇번은 손바닥 볼줄 알았는데 솔직히 뭐 있나요? 어 뭐가 이렇게 많아? 아 이거 뭐가 이렇게 많지? 아 이거 자 이거 뭐 뭐 뭐 자꾸 들어오냐? 필요없는거 내로님 저한테 주세요 나중에 답할게요 자 아 이게 필요없는건 아닌데 이게 어 잠깐만 휴대한 ㅎㅎㅎ 필수포님 체력을 아무것도 없으니까 스읍 어 어 이거를 좀 이렇게 넣고 자 이거는 어떻게하지? 그러고 보니까 이거 쓸사람이 없는데 클레딕 거시기 어 어 팔까요? 자 여기 한번 왔다갔다 거리면서 뭐있나 좀 보죠 가스트요? 네 잠깐만 이분 흫흫흫 큰일난데 뭐 뭐해 놓지 장검에 놔야겠다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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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웨이헤리야, 보스? 가죠! 뭐고나세요? 어? 아, 나 근데! 어... 드래곤... 브레스... 원래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맨 처음부터? 아, 3레벨의... 드래곤 브레스일 수 있구나? 웨이헤리야, 보스? 가죠. 고, 고! 다들 말이 없어요. 예. 정면을, 저기... 좀비한테 칼 찾으시면 경험 aqui 많이 줘요. 아, 맞다! 아유구, 거, 그런 걸 잘 기억하고 계시네. 그래요. 여기! 좀비가, 칼을 주는데... 아니 좀비가 칼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놈이 있는데? 오!!! 잠만 잠만. 들찌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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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진정하시오! 어.. 누가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진정하시오 어.. 어.. 뭘 돌려달래요 어.. 뭐.. 알겠어 단순히 도깁소 우린 영웅들에게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가야되기 때문에 지금 당검을 갖다다..도 그래요 어? 오오! 다걸렸어 다걸렸어 다걸렸어요 스크롤러스인데 저게 이럴때 아니면 쓸데가 없어요 근데 정말 운좋게 다걸렸네요 어.. 조심조심 됐나? 이거.. 이거 뭐냐 다들 그.. 어디로 가야되지? 그쪽이에요? 예.. 아.. 여기.. 여긴가? 여기래요 나 들어갔다가 큰일날거 같은데 뭐.. 뭐.. 암거 없나? 단검 당신은 단검을 가지고 있군 나에게 줘 이제 영원히 질 수 있어 영원히 어.. 어.. 단검 단검을 주지 않겠다는 아니고 저놈이 훔친거 같은데요 아까.. 아까 그놈이 훔쳐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나한테 그 단검 넘긴거야 하하하하 나쁜놈이야 이.. 발더스케이드에 착한 놈은 별로 없어요 어.. 어.. 아.. 우리 큰일났어요 나 저장안했어요 나 저장안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거미줄 다시 써야돼 아아아아아아 거미줄 써야죠 거미줄 우리들..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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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왜 나 왜 나 왜 나 죽었었는데 나 죽었어 어 아아 나 아 잠깐 뭐 좀 이렇게 하고다가 아 죄송합니다 아 이이 아까 잘했는데 잠깐만 이거 해놓고 미리 좋아 자 저장 저장하고 대화가 시작하려고 하기 전에 내성골림 한 명 걸렸는데 어 쟤 안걸렸어 쟤 안걸렸어 오우야야야 나 왜 나 왜가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지금 다 걸렸어요 자동적으로 나만 안걸리면 돼 오우 나 나 나 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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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모르니까 자 수면도 어 수면도 두 명 걸렸어 걸렸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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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레 내리면 겁나게 답답할거야 저 싸우지도 못해요 지금 아이 가지도 못해 에이 뭐야 이러면서 자 에너지나 장거리 무기를 하나 던지는 거라든가 다트라도 던질래요 다트 하나 줬어요 어 다트 좋았어 야 됐어요 아 잡아 잡으셨구나 아 이거 잠깐만 일단 다 저거다 놓고 어 불탄소 황금감옥 오케이 자 다들 인메토리 생활 확인해 주시고요 어 자 팔거는 팔거 팔거 저거 1자리 아니야?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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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이구나 마법이 없죠 힘 힘센 바바리안한테 다 줘 자 저장 아 저장하고 여기서 대야가 시작하기 전에 저장을 할 수가 없다는데 대야가 시작하려 된다고 어 약간 약간 버그 같아요 원래 말걸고 있다려야될텐데 아 그런가요? 저장 아니 휴식도 안되는데요? 잠깐만 일로와봐요 아니 휴식도 휴식도 안되는데 아니 들어가지도 못하네 휴식도 안되고 저장도 안되고 잠깐만 자 다른 지역이 잠깐 왔다갔다 하죠 이거 왔다갔다 하면 고쳐지거든요 아 위로가죠 위로 위로 저장이 안되요 근데 이거 왔다갔다 하는데 딱 갔는데 산턱대에 아 그러면 안되요 아이 그 이길 수 있다 쳐더라도 가자 어 자 잠깐만 축제 잠깐 갔다가 아 됐죠 다시 저장이 이건 자동으로 되니까 없어져요 오케이 됐어 됐어 죽는게 우울 나올꺼같이 etta 첫ечь 우울 너 먼저 들어가 봐 오래간만사 오 Swee 시스템, 시스템 파먹고 있었나? 오우! 폐, 담배 그거다 이거 250번짜리죠? 자 이쯤 왔나요? 아 저깄다. 오! 앙크에그다 앙크에그다. 잠깐만요 자 저장 저장. 대화가 시작... 아 이거 여기 왜그러냐? 예, 알겠습니다. 자 가까이 와봐 오케 아 얘때문에 그런가보네 아 얘 대화도 안돼요 야 너, 너 죽어 임마 야 어? 아 반응이 없는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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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내 아이 뭐야 이 자식 어이구 클래스를 잃어봐 미치겠네 저, 저 클래스를 잃었어요 아 나 잃으면 안되는데? 아 저장이 안돼요 어 잠만 저장이 안돼 저거 어떡하지? 여기 저장 못하고 그냥 깨야되나 저기를? 예, 저장 못하고 그냥 깨야되나 저기를? 오케이 아이 저거 어떡하지? 가만히 계세요 네 형님 아따 잘 굳었네 그냥 예술적으로 굳었네 그냥 흐흫 아이 어떻게 이렇게 굳었어? 굳어 또 흐흫흫 야 이 저거 뭐지? 그 활 쏘는 석상 있잖아요 그 석상 이름 뭐였더라? 유명한 석상 있잖아 그거, 그거처럼 굳었는데 하늘을 향해 흐흫흫 아 부딪셨네요 흐흫흫 아 여기 산 넘은 산인데? 여기서 저장이 안돼요 왜 그런거지? 그 녀석 때문인데? 아 그게 어떡하지? 여기서만 저장이 안되는 것 같아요 야 여기 정말 조심하고 죽지 않게 죽지 않고 가도록 하죠 의상 Podcast 하으흡 정말 조심해 저거 근데 쟤 단건 못 돌려줘잖아 그러면 참 그냥 죽이는게 경험치를 더 많이 줘요 흑흫흨 흑흫 그냥 죽이죠 뭐 근데 죽일수도 있으려나? 우에 뭐.. 어 오오오오!!! 말을 못 끌어오구나 어우 잠깐만 말을 못 끌어요 다 아ầu 지금 말을 다 못 끌어 다 이러면 안 돼 잠깐만요 여러분들 다시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애 제가 게임 종료할게요 아 이런 이런 아 이런 버그가 이러면 안되는데 아 여기 새끼미 아니지 자 다들 한 번씩 들어와주세요 아 이런 버그에 걸리냐 저거 저런 적은 세이브 안된 적은 있는데 저게 말이 안그러지는 버그는 처음봤다 동물룩대님 자 나나나님과 동래나님 나나나님 아우 응답없어 네 아 왜 이렇게 놀라세요 그냥 놀라는 척 해본거에요 원래 리액션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게임하면서 리액션이 중요해요 갑자기 너무 뜬금없어 알겠습니다 침착하게 한 번 해보도록 하죠 나양님 들어오셨구요 음 블레이너님만 들어오시면 되는데 빨리 빨리 3레벨 안되나 나 3레벨 되면 이제 드래곤브레스 쓰는데 드래곤브레스로 3에서 24까지 화염대미지를 줄 수 있죠 굉장히 넓은 범위를 주더라구요 생각보다 그리고 아까 그 컬러스프레이 있잖아요 그 제가 막 이렇게 무지갯빛으로 막 나갔던거 있죠 방울방울 물방울처럼 그것도 범위가 엄청 넓어졌더라 예전에는 바로 거의 코앞만 맞았는데 굉장히 넓어졌더라구요 설마 접속이 안되나요? 설마 접속이 안되나요? 설마 접속이 안되나요? 야 어 이상하다 자꾸 튕기네요 아 정말요? 안되는데요? 어 모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모자님도 모시고 해보고 싶던 하지만 아직 아직 방학이 아니래요 아마 시험기간이셨겠죠? 늑대님 늑대님은 요즘 좀 한가한 때잖아요 사실 2월쯤에 바빠지죠 안바빠요 2월쯤에는 그래도 예 내부 관리하는 것 때문에 바빠지지 않나요? 그때쯤에 잡혀있지 않나요? 1월인가 2월인가? 아 그건 의관이구나 의관이면 뭐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뭐야 군대 있을 때 어 의무대를 한번도 안가봐가지고 아 한번 가봤다 한번 자 들렘님이 접속 시간이 살짝 걸리네요 제가 이거 그 뭐지 녹화하는 거를 그 웬만해서는 이게 딱 보면은 올리는게 안 끊잖아요 네 끊지 않고 편집을 안하고 그냥 거의 올리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편집을 하면은 그 동영상으로 만드는 시간이 미친 듯이 걸리더라구요 편집하는 건 시간이 얼마 안걸리는데 그걸 다시 동영상으로 바꾸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동안 컴퓨터를 계속 돌려야 돼요 어우 둘레님 정말 잘 안 되는거 아니에요? 계속 응답 없음이 어? 큰일났네 다 다시 만들어볼까? 아이고 다시 다시 껐다가 둘레님 먼저 들어오시고 이렇게 해볼까요? 순서가 상관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영화 보면 흐흐 저 마지막에 들어갈게요 아 됐다 됐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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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다 됐다 와아 이상해 항상 들레님들만 마이그런거 같애 맞아 응답 없으면 자꾸 떨려 아마 인터넷 안좋아서 그런거 같애 자 고 이번에도 버그 걸리면은 저기 맵은 포기하도록 하자 여기 맵은 포기하도록 하자 그리고 여기 파이어와인 다리에서 그것도 얻어야 되는데 그게 뭐야 전투 장갑있잖아 장갑 뭔 장갑이에요 그게 그게 명중률 2 좋아지고 데미지 아 명중률 1 좋아지고 데미지 2 좋아지는거 그니까 추가 데미지에요 추가 콜러스가 되는거야 이게 발더스 게이트라는 게임이 추가 데미지가 엄청 좋아요 무조건 들어가는 데미지이기 때문에 맞기만 하면 근데 좀 느린거 같네요 근데 로딩이 안되는거 같은데 이번에 저 응답 없으면 떴어요 저 응답 없으면 떴어요 저 응답 없으면 떴어요 연인이 없으신 분들은 그쵸 에로님 포함해서 아이 슬픈얘기하고 있네 참 자 다시 만들도록 할께요 들어오세요 자 둘레이너님 들어오세요 흐흐흐흐 아 저 됐어요 예 드레이너님 들어오셨네요 자 늑대님 나리랑님 이동 본능이랄까 이동 본능이랄까 이동 본능이랄까 저도 아유 아유 또 또 또 또 또 아 또 왜 제가 또 또 또 또 굳으셔 에 에 에 에 에 메르님 한번 때리고 가야 뭐라구요? 한 번 한 번 여기 피에스4님 이 캐릭터 앞에 두고 다시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게 그러고니까 둘러싸기 꼼수도 통하나? 안통 그거 막혔나? 모르겠네 이 꼼수가 있어요 드리지트 라는 굉장한 걔 거의 뭐 평상시대로 하면 못잡는 애가 있는데 걔를 꼼수로 잡는거에요 오오 진짜 공격하시네 할지도 방심을 할 수가 없어 그분을 이제 드립스틱을 잡아서 아 이제 되네요 이제 되네요 아까 그 버그였나봐 아아 아아 안에 있네요 예 이게 매번 해줘야되는거 같더라구요? 귀찮게 시리 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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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바리안인데 다트바바리안을 만드신다고 다트를 올리셔가지고 예 참 그 뭐지 그 특 특 뭐야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개 개 뭐지 개성있는 예 여태까지 한번도 보지 못한 개성있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다트 정말 잘 잘 던지더라구요 정말 잘 던지더라구요 아까 다트 던지는거 봤어요? 아까 거미줄 묶어놓고 아이고 자 당신을 돕겠소 아까 그 말이죠 자 컬러스프레이 쏩니다 야아 왜 펜스 펜스프님 누웠다 이거 한참동안 누워있는데 아 이거 가져가야되는데 참 그 껍질 이분한테 줘요 PS4 이분한테 줘요 남는건 힘밖에 없어가지고 이분 어? 어? 레벨 3이겠다 그러면 아 나도 레벨 3 조금만 하면 우리 다 레벨 3 되겠다 어? 잠시만요 됐어요? 어? 오늘 레넨님이 굉장히 자주 튕기시네 아까 블랙핏 끝판기할때도 그랬고 그때도 두번정도 튕기셨죠 어 고 여기서 쟤네들하고 싸워야되는데 베르님 들어가지마세요 예 난 안들어가요 이게 들어가 어 보답해야되는데 자 보답하지 말고 죽이는게 더 좋지않나? 우리는 너에게 담검을 주지 않겠다 무덤으로 돌아가라 담배 두개무라 죽이는게 더 좋아요 야 오케이 고고고고고고 오케이 어 죽겠네요 아 무기효과가 없대요 오오오 오케오케 오케 야 아니 경험식이 몇어든거야? 삼천이요 삼천이면 엄청나게 야 레벨업했어 무덤에 아무것도 없는거 같네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을 했어요 자유물락이다 나 뭐하냐? 레벨업이 안돼 뭐하지? 명화 먹었다 자 기름맛 자 너 이제 뒤에서 에너지 없으니까 어 다 뜨단져 투명화 스크롤이요? 아뇨 물약 아 물약이요? 물약 주세요 투명화는 음 시애도댄서가 먹어야 되는거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물약 별 필요가 없어서 어 나 이제 마법 얻었어 잠깐만 마법을 어떤거요? 아 맞다 잠깐만 그러면 마법 모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 저 화살 그거 식결해야되는거 22발 있어 아 잠깐만 롱소드 장검 하나랑 그 다음에 장검 잠시만 소검 소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믄까 샤도우댄서 저 10m 마법무기 있어요 아 그러면 어 잠깐만 왜 마법무기 놔두고 일반 무기 들었어요? 블레이너님 저요? 예 저 바스타드에요 거기다가 플러스 1 아 아 그래요? 아 그러네 아 바스타드구나 저 상당할 수 있겠는데 저장한번 하구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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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발 발 실험한다고? 선택 잘해야됩니다 무슨 실험을 하려는 거요 저도 그거 할려고 했는데요 무슨 실험을 하려는 거요 2번이요 2번 아 뭐 뭐 이렇게 길어 재밌군요 우리 랭이 모험중에 쓸 수 있도록 이 죽물을 당장 써주시오 가만 놔두지 않겠대 젤리들인데 아이고 젤리 아 야 야 공격 공격 아유 너 에너지가 없잖아 에너지 먹어 뽁뽁뽁 아유 야 너 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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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떡이야 아이고 아이고 이 못이겨요 이 상태에서 괜찮아요 킥세이브 해놨어요 고고 아 미리 준비를 안해놨었죠 지금 일단 포장 하나 먹고 마법무기만 통하면 저는 안맞는거 아니야 자 고 5 2 2 거 네마 넌 내가 죽인다 넌 내가 마법으로 죽인다 ㅋㅋㅋㅋ loh어어어우 오 violet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рет GE 벗고 오 너 뭐야 너 뭐야 아유 너 뭐야 왜이래 왜이래 야 아유 야야야야 아유 도망가 어후 뭐야 뭐야 아유 아유 미치겠네 그냥 아유 이거 참 아유 어떡해 자 오오오오오 오지마 오지마 오케오케 고고고고 마법무기가 아니라 안되지 자아 아유 잘 버티졌네 그동안 마법저항때메 다들 느려 느려가지고 아 그리고 잘 버텼네 특히나 동물력때면 어떻게 사셨어요? 슬라임 어우 끌어들여서 다행이야 야 빨리 전리품 챙겨 전리품 자 쓱싹싹 쓱싹 자 그 뭐야 보석은 보석 주머니에다 넣으면 되니까 칸은 차지할 필요 없이 이 언데드 기준이 뭐예요 몬스터 아 나 십별 스크롤이 하나 있네 십별 꼭 해야될게 있나 어 능력 모르는거 없죠 아 이거 해야되는구나 얼음 서류의 마법봉 열 번이나 쓸 수 있네 오오오오 오오오 거미들 또 있어요 대박 아 아 이거 마법봉 이것도 있구나 치 하룻밤 잘까요? 자죠 저 팔라딘 이거 해골 언제 쓰는거 저장하고 저장하고 야아 야 언데드 퇴치 언제 써요 언데드 퇴치요? 네 그거는 어 언데드가 나왔을때 아니 근데 그게 거의 쓸때가 거의 별로 없어가지고 레벨이 높아야지 여기 초반에는 그냥 키고다녀도 되죠 야 뭐그러도 되죠 여기 퍼지라고 하고싶은데 퍼졌다가 죽을거같애 자 퍼져서 맵 탐색합시다 라고 하고싶은데 일단 바로 두둘거같애서 끝에 지금 바바리아 에너지가 표똥이네 오오 wam 오오 자자자자 일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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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짜리오 아 이거 냉기의 거시기를 쓰게 쓰게 멋지게 하네 어디요? 어디요? 여기 아래요 언제 발견했어요? 어 여깄네 아까 거기 아니죠? 하룻밤 잤잖아요 안잤나? 잤어요 에너지가 후덜덜한데요 일단 저장하구요 들레는 들어가요 가장 빨빨하네 빨리빨하네 오우샷 오오오오 고고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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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리 들어줬어요 바로 나오면 따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될거 같아요 그러면 돼요 응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준비하고 있고 네 뭐? 뒤로 가주세요 어? 응? 자 나오자마자 그냥 빠지세요 얼음 완드쓰게 어휴 그냥 뒤로 빠지세요 네 완드쓸거에요 네 뒤로 빠질게요 아 그냥 언데되니까 냉기 면열가는가 근데 아 그냥 공격하죠 느려지긴 느려질 것 같은데 네 그게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예 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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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쏴 빠져요 비트 오 Freak 빠져 빠져 하나 둘 셋 오 뭐 대응이 들어가네 어애 eternally 어어어어 아아아앗 아 나 어떡하지 저거 저거 못 들텐데 아무도 저거 아무도 못 들텐데 뭐..뭘 못 들어요? 한번 들어가요 들 수 있어요? 조금만 누르고 있어요 무게때문에 못 들텐데 공간이 부족해요 무게도 좀 딸릴 것 같네요 무게때문에 못 들 것 같은데 저도 힙 쎄서 들 수 있을거에요 아 그래요? 그럼 들어봐요 자 됐나요? 반지가 아니 이거 혹시 그 뭐지 피에스님이 입고있는 옷들도 다 주워놔야 되는거죠 아 나 몰라 아니 내가 안했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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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회피하세요 흐흑 자 아니 난 몰라요 아니 내가 안했어 저장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됨 들어가봐 들어가서 뭐 있나 봐야지 아 스테인더 잠금 해제도 안네 이거 사슬 갑옷 이거 잠깐만 아 입을 사람이 없나? 아 바바리안 밖에 없구나 바바리안이 사슬갑옷까지 입죠 나 드래곤브레스 한번 써서 굉장한 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데 저거 어디 안나오나? 약한데? 여러 마리? 드래곤브레스랑 확!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 장굼도 싶어? 어..없나? 어..없는거 같은데요? 예예예 이게 어차피 죽어도 경험치 다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두명을 조정하는거보다 어이구 나냥님 또 트깃췄나본데? 어이구 나냥님 또 트깃췄나본데? 이제 뭐지? 전신세계에도 워프 자아 어이구 들어오세요 엡 오늘 나냥님 쪽에 그 동네에 그 이게 트래핑 엄청 많이 걸리나보네 아 어 아니면 아니면 지금 뭔가 발더스 서버와 뭔가 맞지가 않는다던가 도둑리스트에 고등간에 빨리 해결되야될던데 아 어제도 잘 됐잖아요 아 어제래 엊그제 어제도 잘 됐잖아요 어제도 잘 됐죠 그쵸 오늘 그러니까 마냥님 동네가 이상한거야 동네가 이상한거야 동네가 그니까 갑자기 안쓰시던 인터넷을 안쓰시던 분들 갑자기 많이 쓰시던가 그러면은 갑자기 트래핑량이 많아져가지고 처리하기가 힘들어지겠죠 어차피 그 뭐야 그거는 한정돼있으니까 회사는 한정돼있으니까 뭐 없나 뭐 없나 없는데요 직계님 포션 하나 빨아야되실거 같은데 네 안 빠질거에요 그 그 뭐야 그 신전에 가면 싼 가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죠 되게 싸게 50골드만 내도 근데 힐링포션은 100골드내야 8포인트고 아 문신 안풀고다니려구요 아 아 그래요 아 나냥님 잠깐만 나냥님 무게초간데 아니 이거 버려요 가죽갑옷 버려요 가죽갑옷 가죽갑옷 철평갑옷신죠 철평갑옷도 버려요 왜요 버려 이거 저거 그거있어요 사슬갑옷 사슬갑옷주면 돼 그냥 팔려고 죽은건데 아 그니까 어 저거 스크롤 아니야 저거 스크롤 아닌가 편지에요 아 편지에요 아니 종이 표지만 보면 아주 그냥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이게 소설어가 여러가지 마법을 못쓰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스크롤이 중요하거든요 가끔 한번씩 써야되는게 몇개 있어서 폴리모프 셀프라던가 그 주문서는 못쓰죠 소설어는 주문서를 써죠 그니까 자기가 배운 마법은 자주 많이 쓸 수 있는데 여러가지 마법을 못써요 메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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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록해가지고 메모라이즈하면 계속 휴식하면 쓸 수 있는데 소설어는 일회용이 거죠 대신 소설어는 많이 쓰잖아요 하루에 저 배운거 이미 알고있는거에 대해서 네 많이 씁니다 그게 장점이야 왜냐면은 이게 истор어 티 GL tym 이 게임이 Patricia 트랜지 그러면 트랜지 트랜지 이케 사람들 흐 트랜지 도망갈케요 도망갈케요 헤ㅎ헤헤헿 나도 도움이 된다 고 매집사일 2발 받아라 헤헤헤헷 야 매집사일 2발 없이 그래도 8번이었을 수 있어 너망 모은 몇번이야 8 826 16번 16발 매집사일은 자 여기 다 돈거 같은데? 동굴 여기 되게 많지 않았나? 동굴 여기 되게 많지 않았나? 3개 다 돌았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텐데로 기억하는데 우리 왜이렇게 잘 돌았지? 아까 거미질도 그렇고 굉장히 여기 잘 돌은거에요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빨리 신청가서 치유받죠 아니 왜 나를 공격하려고 그래 아야 미치겠네 진짜 심심하면 나를 공격해 다령이면 나를 공격하지 못해서 아주 안달리난거 같애 여기 신청가서 좀 치료좀 하고 네 보고도좀 하구요 돈 받고 자 신청가자 저 집...집별도 할께요 아 집별도 하구요 아 저도 잠만 신전 여기 또 그건가 파티홈 뭐여야지 갈수있나? 그런건 아니겠지 일단 뭐 각자 볼일봐요 하하하하 야 이게 좋은점이야 바로 신전은 어디있어요 신전은 여기있어요 제가가는데있어요 여깄는데 아 저기 저 여기 많이 지나갔는데 아아 사람들이 다 모여 갈수있네요 사람들이 다 모여갈 수 있어요 나중에 가야 돼 나중에 어 반지 가지고 있었어요? 오 땡큐 경험치 그리고 이거 돈도 야아 우리 점점 영웅 영웅 1만 더 올리면 평평은 좋음으로 되겠다 골드도 900 아 아뇨 떨구지마요 왜그래요 우리 영웅 그 거시기라니깐 잠시만 에메랄드를 내가 왜 팔았지? 아 왜 줬지? 아 재기랄 아아 바보같은 놈 에메랄드를 그냥 팔아야되는데 그래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는데 잠시만 우리 돈이 좀 있네 5400골드 그러니까요 우리 돈이 좀 있네요 그럼 여기서 팔거 다 팔면 아 그렇겠네 자 일단 신전 가서 우리 치료 좀 합시다 일단 달을 죽을려구요 우리 달 자 자 자 달을 치료를 해요 정상치료 정상치료 한 번이면 될 것 같아 아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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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식별 저 좀 많은데요 식별 식별 이거 그 혹시 그거 막혔나요? 그 늑대네 그거 마법봉 팔았다가 다시 사는거 그건 안 맞겠겠죠 네 충전은 될텐데 살 때 비쌀텐데 아 뭐 지금 당장 할건 아니고 와 이거 좋네요 이거 반지 와 야 여기 그거 나오나? 백오브홀딩 안나오죠? 저기 안나올거에요 그쵸 아 포션통은 나올려나? 포션통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포션통은 나와요 어디서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포션통 저기 하이엣지에서 팔던가 아 그래요? 하이엣지에서 파는거 아니면은 도른이 가지고 있어요 아 도른 도른이 누구지? 근데 도른이 누구지 도른이 걔가? 아닌데 걔는 아 아 아 아 아 걔가 걔 안갖고있어 안갖고있어요? 네 안갖고있어요 하이엣지에서 파는게 하이엣지에서 파는게 가장 말이 되긴하지 네로님 너 이거 템 좋은것들이에요? 저 같은거 어 일단 어 왼쪽에 있는것들 여섯개요 참 이거 보호의 반지는 잠깐만 보호의 반지는 누군가 껴요 껴요 중복으로 안 껴진다고 네 그리고 참 바스코나는 이거 팔면 안되요 이건 내가 갖고 있을게요 팔면 안되니까 이거 뭐야 바바리안 줄거야 다트도 드려야되는거 아니에요 PSN 상해의 다트 다트요? 아아 이거 이거 이것도 갖고있어야죠 다른거 팔아도 돼요 많이 차네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팔아요 다 팔지말고 쓸거는 납두고요 투구나 뭐 아 이거 이거 잠깐만 클레딕만 쓸 수 있는건가 반지 네 클레딕 그거 메모라이즈 칸 늘려준다는 것 같은데 혹시나 팔라딘 쓸 수 없을까 해서 아 못쓰네 레인저는 레인저도 못쓰네 팔아요 쓸사람이 없다 아 알겠어요 나랑님 왜그래요 빈둥거리냐고 해 빈둥빈둥거린다고 뭐라고 하네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흣 텐팔아야되기 자 저기가죠 텐팔로 아 돈이 늘어나면 우리 하이엣즈가자 하이엣즈에서 쇼핑하러가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하이엣즈가 발더스게이트 들어가기 전에 가장 좋은 아이템을 파는 곳이에요 랩몰이 적은 랩몰이 적은 것 같네요 랩몰이 적은 돈이 적은 것 같네요 고객들은 항상 맞죠 내 가격은 워터디프의 가장 좋은 가격이에요 얼마야? 1500원 5000골드 예? 클레릭반지 5000골드 5000골드 우와 대박인데? 할께요 팔아야죠 7000에서 5000골드 우와 대박이다 예 그거는 패치가 안되있죠 MC프로토스 좀 가져오세요 그니까 캐릭터가 막 예전에 생각했던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안될거에요 아마 어 이거 뭐야? 헤로우너? 아 언데드데이 어 그거구나 아 이것도 해놔야겠다 아 내 손굴림 플러스 일자리를 못 두네요 아 어 어 어 나냥님 화살 안사도 돼요? 와 대형광폐 저 저 이거 사도 돼요? 어떤거요? 대형광폐 플러스 일이예요 얼마에요? 아 만얼마 있네 아 근데 대형광폐는 나오는데 좋은거 나와요? 그럼 안살께요 몇자린데요 근데? 플러스 일이예요 아 그래요? 아니면 사지마요 얼마나 차이 안나와요? 방어군은 웬만한거는 이거 안나 안사요 다 나와요 더 좋은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기도 그렇고 어 어 어 어 누구에요 누구 저한테 걸렸어요 나냥님인가? 네 아 저 플러스 일자리가 도망가요 뒤로 빼세요 오헐 자 말하고 뒤로 빼어초야죠 오키 자 이제 나가죠 예 바로 겹질을 저한테 주셨는데 됐다? 안걸렸네 오오오오오!!! 나한테는 와 나한테 오케 나만 맞았어요 아이고 다행이야 이긄 오 abbrevi 신발이다 신발이다 신발은 저거 쓸데없는거 아닌가? 아 미사일인가 설마? 미사일이면은 써야죠 미사일 플러스 방어도가 5가 올라가는게 있어요 미사일 무기 장거리 공격 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지는거죠? 어 뭐야 대장은 난 아직도 공포 걸려가지고 왔다갔다거리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해? 나량님 왜이렇게 뭐가 무거워? 도끼 무겁네요 도끼 무거워요 예 그래서 도끼는 전사밖에 못써 힘좋은 사람 아 나 어디까지 가는거야? 아이 그렇게 무서워 왜이렇게 무서워 얘가 생긴거는 남들 한 두배만 두배만 한 덩치 챙겨가지고 아이 이거 반지 아무도 안껴요? 이 사람은 없나? 아이 뭐 그렇게 또 많이 생겨 아우 패밀리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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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러분들 우리의 강력한 동료를 만나보시죠 패밀리어라고요 이게 내가 누가 나오나? 어우 캐슨 시간도 길어 어 요정 드래곤 어? 얘 3미터 그거 없냐? 왜? 쓰다듬어주고 같이 놀아준다 이리와 널 짐에 넣어서 데리고 다니고 싶구나 잠깐만 어 생명점 12 방어두 아 너무 낮은데? 어 15 허상분신 어? 잠시만 수면? 아 면역이구나 너무 낮은데? 쟤가 여기서 바뀌었대요 뭐냐면 그걸로 바뀌었다던데? 점점 쟤가 레벨이 올라갔어도 쟤도 좋아진다던데? 그러면 되게 좋은거야 치료 안해도 돼요? 치료하고 아 맞다 같이 가야되는구나 네네 이거 반지 이거 팔아야되는데 다 이거 식별 한 다음에 팔죠 뭐 신전엔 식별 다하고 숏소드도 숏소드도 쓰는 사람 없잖아요 일단 팔죠 근데 나냥님은 중간에 뭘 그렇게 호사를 땡겨요? 뭐하는거지? 아 자동행동 같은데요 아 자동행동 그런거있어? 자 이거 두개씩 빼라고 좀 더 팔고 야 이게 난 그냥 1잔이 무기인줄 알았는데 대언데드 야 이래서 롱소드가 좋아 진짜 좋은 무기가 많아 그 언데드말고 대언데드면 언데드보다 더 강한거라는거죠? 아냐아냐 대언데드전 아니 아니 왜 저를 못 움직이게 만들어요 대언데드전이요? 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니까 언데드하고 싸울때 아 대전 대전할때 네 대전할때 나 아이템공간이 아주 지금 바바리안 물품까지 다듬고 있어 다듬고 있어가지고 다트 다트 자 소금팔고 임 저거야 어 정윤선씨가 팔고 자기가 찌르금빈지 백인지 어떻게 알았어 어 뭐가 찌르금빈지 백인지 내가 공격하는 형태가 찌르금빈지 백인지 어떻게 알았어 어 어 닉대님이 저 화살 타신거에요? 그리vs 흠 흠 흐훗 GRADMAN stats 사기싫으 킹 뉴욕 화살 자신이 사기 싫으니까 필요할때마다 필요할때마다 필요 clair 때마다 O 나اد 털어 가지고 쓰는구나 에센 아 어쩐, 나영님이 속으로, 아 어쩐지 화살이 왜 이렇게 빨래 없어지나 했네 아 100이구나 그런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왜 어쩌지? 어 뭐야 누구야? 아니 나는 공간은 나한테 화풀이야 어, 잠깐 보고 다 했나요? 여기? 할게 없죠 더이상 아, 저기, 집 털러 갈까? 저, 공격속도 무기에서, 높은게 좋아요 낮은게 좋아요 낮은게요 그니까, 그, 아 이거는 설명 안해도 되겠다 근데 낮음수록 좋아요 그, 라운드 개념이, 그니까 라운드, 1라운드가 6초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라운드를 10번을 쪼개요 한 라운드의 그 행동, 행동 그, 뭐라고 해야지? 속도를, 아, 10번이 아니라 9번을 쪼개요 9번, 9번으로 그니까, 6초를 9번으로 쪼개는거에요 그럴때 이제 시전 속도와, 스피드 팩터, 그게 거기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니까, 만약에 스피드 팩터가 5백, 5정도 되면은 공격을 할 때, 라운드에서 중간 정도의 타격적임이 받는단 소리에요 첫 공격이 선웅비자 천자 공격이라고 하죠 여기, 털어야죠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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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 뭐 없나? 스크롤 같은거 없나? 어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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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티티티티티티, 아이고 어으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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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 흐,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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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 몰라요, 그냥 가죠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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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 털어, 털어 아, 나 괜히 털어더러 갔네 아, 200골드만 날렸어, 씨 쟤네 죽이면 안 돼요? 예, 쟤네 죽이면 안 돼요 네 아, 우리 착한 짓 하고 돌아다니겠다 안되겠다, 우리 털어면 안되겠다 흫흫흫흫흫흫흫 아 뭐 좀 주워먹을거 없나 해서 틀어보려고 했는데 없네 여기 더 없죠? 하니꺼 퀘스트가 없었던걸로 같은데? 아죠? 아 뭐 있었나요? 없을거같아요 그죠? 볼보 만나서 얘기 듣는거 말곤 없죠 그건 얘기 들을 필요 없죠 뭐 혼자 할때 이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면 그걸 이제 들으면 되는데 어디가요 혼자? 뭐지? 하하하하하 딜레이는 정석대로 길 따라서 갔구나 네 길이 여기니까 다들 여기로 모을거야 이러면서 어 우리 잠깐만 축제도 다했고 축제에서도 퀘스트 다했죠 네 했어요 우리 그거 구하러 갈까? 그거 구하러가죠 장갑 구하러 가죠 데미지 장갑 오우 그쪽 아니에요 나 그쪽으로 몇번 갔다가 이쪽이에요 거기 막쳤어 막다른 길이에요 위로 갈 수가 없어요 빈님 어서오세요 야 근데 저 여기서 드래곤브레스 한번 쓰겠는데 저의 강력함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봤자 한대만 좀 죽을 것 같고 조심해야돼 마법봉 3개나 있어요 저 이쪽으로 가는건데 이쪽으로 가는건데 여기도 퀘스트가 몇개 있었던걸로 기억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퀘스트는 거식인데 그거야 아 얘 소매치기하면 그거 주는데 마법으로부터 보우스크롤 주는데 근데 소매치기 능력이 안되지않나요 지금 저 저 소매치기 저 저장한번 하구요 이거 마법..마법 보우스크롤 있네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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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소매치기한번 더 해요 너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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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헥흐흐흐흫흐흐흐흫음 High hoOhOh Oh 아마 저거 죽이면 타락한 팔레 him old 널걸요 핰 타 정답 지켜보고있다 지켜보고있다 자 20씩이 몇인데요 35 너무 낮은데 한 두번만 더 해보고 안되면 포기 어 안가지고있데요 물건을 아 그래요? 아 이제 못배나보네 잠깐만 말을 걸어서 뺄수있나? 아니요 우린 아무도 알마이트를 믿지 않소 음..몇이면 마법사요 어 가진것을 모두 버리겠소 나은일이 있어 아유 못하네 안되네요 제가 마법보호스쿨을 갖고있어서 저기 얼마나 좋냐면요 굉장히 좋아요 그냥 게임을 통틀어서 몇 개 오 누구있어요? 잠상요 잠상요 잠상 힝 힝 나 굉장히 강력한거 같애 지금 이펙트가 죽여준거 죽여졌던거 같애 야오 드래곤 브러스 꽤 세져 하지만 하루에 한 번 쓸 수 있다는거 그리고 가면 갈수록 약해진다는거 왜냐면 화염저항력 있는 애들이 많아가지구 슬레이린 리밋 옆에서 맞고 4분에 1달았어요 아 진짜요? 멜론님 저 때렸어요 많이 아프네요 휴진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자자자 여기 들쥐가 아까 있지않았어요? 들쥐한테 지금 공격당했다고 들쥐는데 아 그거 위쪽에 있었다고 나라님 혼자 거기서 뭐해요 왜요 멀리서 나 한 번 때려 볼라고 けど 적적해볼라고 멀리서 왠지 지금 자 매맛둥 오옹 어 가까이 가지마 아휴ct 어 죽뻔었... 아휴 아.?! Prinzip 하셔야죠 아휴..... 아D 개들 활쫄는데 왜 이렇게 못맞추냐 어.... 나 방어도 사네 어차피치고는 엄청나쁜편은 아니죠 오예~~~ 스크롤 스크롤! 스크롤 있으면 저에게 주세요 여기 위로 올라가면 저장 한번 하고요 이제 전투 준비를 해야 돼요 아 튕겼다 어? 뭐라고요? 저 튕겼어요 자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또 잘 안 들어와 지시는 건 아니겠죠? 어? 어? 저 튕겼어 힝 눈 튕기고 아 왜 그래 내 컴퓨터가 나쁜 건 아니에요 아까는 잘 됐잖아 자 돌레이노님 들어오셨나? 아 저기요 어 나연님 들어오셨구요 어 또 튕겼다 이런 이런 물 좀 떠올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그 그 자신이 뭐야 소드마스터라고 우리는 이상한 장갑 갖고 있는 놈이 있는데 그 녀석과 대전하기 전에 잠시만요 아